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그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통찰력이 있어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10편 111편 10절 주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경기가 침체하여 여기저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극률히 여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소서. 주님,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경애하고 계명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하옵소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주님,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때문에